챗GPT가 코드 짜주는 게 알고 보니까 정확도가 크게 좋진 않아서 이제 안 쓰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얼마 전에 나온 코드 인터프리터 신기능을 사용해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챗GPT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얼마 전부터 이제 설정 들어가서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 쓰면 파이썬 코드를 얘가 짜줍니다. 근데 예전처럼 그냥 코드를 대충 생성만 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하는 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준다니까요. 자 문제를 하나 던져주면 지가 알아서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요. 자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도 전처리해주고 자 그리고 가설도 세우고 그리고 파이썬 코드를 짜서 검증도 해주고 코드에 에러가 나면 수정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진짜로 사람처럼 생각 같은 걸 할 수 있는 쓸만한 코딩 AI가 진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좀 호들갑 따라 보자면 자 진짜로 이제 파이썬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대부분의 평균적인 개발자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제 안 한 분들은 빨리 20달러 결제하시면 되고요. 자 진짜 코드를 잘 짜주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주식 가격 예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S&P500 일별 가격 같은 걸 다운받아 왔는데 자 요거를 업로드 해가지고요.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데이터 파일 업로드하고요. 가격 예측 좀 해보라고 명령을 주면 자 1분만에 이런 식으로 쭉 짜줬고요. 자 좀 읽어보시면 놀라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냥 대충 예측 모델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대충 적용해 줄 줄 알았는데 자 얘가 대가리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코드를 짤 줄 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파일을 출력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일단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할 적절한 모델이 뭔지 지가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리마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려고 얘가 결정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리마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자 근데 시계열 데이터로 이렇게 뭔가 예측을 할 때 스테이셔너리 데이터가 아니면 예측이 좀 힘들기 때문에 자 스테이셔너리 한지부터 먼저 검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혼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한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봐서는 논리적 허점도 딱히 없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진짜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예측 가격도 그려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데이터 분석과 포지션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딥러닝도 잘 하는지 궁금해서 자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셋을 준비해봤고요. 자 각 사람마다 이렇게 건강 지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지표를 가진 사람은 당뇨병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 놓은 데이터셋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건강 지표를 가지고 당뇨병을 예측할 수 있는지 딥러닝을 돌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진짜 학습까지 얘가 완료해 줍니다. 자 일단 데이터셋을 이렇게 학습용이랑 밸리데이션용으로 이렇게 8대2로 분리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노말라이즈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몇 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렐루랑 시그모이드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것도 넣어주고요. 옵티마이저도 하나 이렇게 골라서 학습을 진행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스값을 그려서 오버피팅 되는지도 이렇게 분석해 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예측 정확도도 측정해 줍니다. 자 이제 사람들 건강 정보만 입력하시면 75% 확률로 이렇게 당뇨가 있는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분석이 틀린 것도 있는데 뭐 최적의 입학이 그래프 보시면 10에서 20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40이라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실제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외워서 이렇게 코드를 짜주는 느낌 같은 게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치팅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데이터셋에 설명 같은 걸 안 달아놨습니다. 자 근데 얘가 컬럼 이름만 보고 무슨 데이터인지 정확히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유명한 케글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이렇게 업로드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GPT도 이렇게 이 케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예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치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데이터셋도 지시만 잘하면 코드를 잘 짜주기 때문에 그런 건 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백준에 있던 간단한 코딩 테스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괄호 여러 개를 줬을 때 이렇게 괄호가 전부 다 이렇게 제대로 닫힌 문장인지를 검사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예요. 뭐 그냥 스택 자료 구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얘가 지시문 같은 거 따로 안 줘도요. 얘가 알아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렇게 스택으로 코드를 짜주고 자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예시도 이렇게 잘 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백준에 제출하면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런 거 보시면 코딩 테스트 같은 것도 치팅하기 되게 좋아진 세상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제일브레이크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리눅스 커맨드 같은 걸 실행하라고 명령을 주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 자 근데 살살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파이썬 스크립트로 숨겨서 작동시키거나 그러면 이제 리눅스 커맨드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코드 따라치기만 해서 코딩 배운 사람들은 진짜로 아무 쓸데 없어질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직접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이제 코딩을 배우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